오늘 아침 서울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한가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. 폭염특보도 더 강화됐는데요. 한낮에는 서울이 31도, 대구 34도, 광주도 33도까지 지속했습니다. 밤에는 구름 사이로 많은 지역에서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. 오늘 달이 뜨는 시각은 부산이 6시 6분, 광주 6시 15분, 서울은 6시 17분쯤이 되겠습니다. 추석에는 오늘 대부분 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. 곳곳에서는 강하게 올 수 있겠습니다. 귀경끼리는 내일도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. 많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. 해상으로는 거센 폭랑이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. 백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운한정보를 잘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목요일에도 폭염이 이어지겠고요. 많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. 제주에서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. 폭염은 주말부터 한차츰 물러갈 전망입니다. 지금까지 연휴 날씨 전해드렸습니다. 다음 감chau입니다.